유통업계가 디지털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AI를 통해 쇼핑 환경을 개선하거나 IT 관련 인력을 대규모 확보하기도 했는데요. 업계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이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검색하면 항목에 따라 여러 개의 제품을 비교해줍니다. 소비자는 브랜드나 가격, 기간별 인기 상품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. 위메프가 오늘부터 메타 쇼핑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. 23만 개 쇼핑몰, 7억여 개 상품의 특징과 가격을 담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. 위메프는 디지털 기능을 점차 강화해 스타일 비교 등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. H&B 스토어 올리브영도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. 업계 내 시장 점유율 80%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성장을 위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. 올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IT 인력 채용에 나선 올리브영은 디지털 투자를 확대해 기획, 개발 역량 내재화 비중을 내년까지 80%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. 단순 소비뿐 아니라 삶의 전 연역에서 비대면 추세가 확산하는 만큼 업계는 디지털 분야의 영향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 기업들의 빨라진 디지털 역량 강화 움직임이 잠재된 성장 에너지를 깨우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이데일리 TV 이해라입니다.